비장애인의 대다수는 자신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반면, 장애인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. 이에 마포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해소 및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한 2016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하는데요. 자세한 내용 최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마포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6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합니다. 이번 2016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 지난 9일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증진, 장애인 차별과 차이에 의해 정신장애의 이해 및 치료 등으로 실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인권증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.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에 차별 없는 모두가 잘 사는 마포가 구현되길 기원합니다.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.